저한테 이런 영상 올리시면 저 아예 안 봅니다. 저거는 사고 났을 때 바로 차 세우고 스마트폰을 찍는 건데요. 저걸로 저한테 올리시면 저 안 봐요. 원본을 올려주셔야 돼요. 이분이 저한테 원본을 올려주셨는데요. 좀 앞쪽부터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앞에는 없대요. 앞에는 지워지고 이것만 있대요. 그래서 연결해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보겠는데 이거는 왜 제가 이걸 안 보냐면요. 이걸로 방송을 못 하잖아요. 우선 좋은 거 있으면 방송하려고 제가 그냥 방송도 못하고 답변만 해 드리면 저도 할 게 많은데 제가 하겠습니까? 안 하죠. 그래서 원본 아니면 아예 검토를 안 해 드립니다. 그리고 원본 중에서도 이미 여러 번 그런... 이거는 이미 여러 번 했어. 그런 건 명예 답변위원분들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보내드립니다. 제가 직접 보는 것은 영상이 좀 특이한 거. 그리고 여태까지 없었던 거. 옛날에 있었긴 있었지만 한 번 더 강조해야 될 만한 거. 그럴 때는 제가 직접 봅니다. 자, 깜짝깜짝 이거는 차 키고서 차 비상등 켜고 차에서 찍은 거예요. 쬐깍쬐깍. 가다가 사람이 어... 여기서부터는 사고 장면을 다시 보시겠습니다. 블박차, 내신에 잘 가고 있는데 어... 사람이... 꽉... 자, 나 잘 가고 있어요. 아까 신호대계에다 출발한 지는 얼마 안 돼요. 속도 50까지 안 됩니다. 그런데 저쪽으로 뛰어든 사람이 여기로 들어와요. 그러더니... 아이쿠! 이 사고가 떴으니까. 아... 저 사람... 계속... 아이쿠! 여기서! 자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는 규정 속도 50 미만이었습니다. 인도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. 녹색불에서 출발해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. 크락션을 울렸지만 차 바로 앞에서 뛰어들어서 차와 부딪혔습니다. 저는 신호위반한 것도 아니고 정속중행입니다. 보행자를 보고 속도를 낮췄고 끼어들자! 크락션 울렸으나. 끼어들자, 크락션. 그런데 크락션 소리 없어요. 크락션 소리 없고 아마... 이때쯤일 것 같아요, 이때쯤. 이때쯤 크락션 울렸다는 것 같아요. 오디오는 없지만. 어떤 차량이라도 이 사고는 못 피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저한테도 일부 잘못이 있을 거라고 그러네요.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억울합니다. 투표해 보겠습니다.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%. 보행자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56%. 보행자가 100%라는 의견이 42%입니다. 이게 녹색 신호인데. 녹색 신호인데 블박차가 더 잘못은 아니죠. 그건 아니죠. 그건 아니고요. 보행자 100%이냐, 블박차가 더 잘못이 있느냐의 선택입니다. 자, 여기서요.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캡처, 이렇게. 여기를 갖다가 표시해서요. 즉, 저 표시는 지금은 완전히 인도가 인도와 인도 사이네요. 하여튼 여기 인도 쪽이라고 봐야죠. 여기 그런데 가다가 이쪽으로 들어와요. 이제 나한테 좀 가까이 와요 이럴 때. 여러분은 어떻습니까? 이럴 때. 사고 장면 다시 보시면. 쭉 가다가 점점점점 차도 쪽으로 들어오고 이때 내 차의 속도가 높지 않으니까 이때 빵! 해 줄 생각 못 하셨나요? 사고 직전 블박차 속도는 얼마였나요? 당연히 앞으로 쭉 갈 줄 알았죠. 조금 더 가서 빵! 했는데 그 순간 튀어들었습니다. 사고 직전 블박차 속도는 30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앞에 좀 삐딱하잖아요. 뛰는 사람이 삐딱하게 뛰잖아요. 삐딱하게 뛰면 지금은 나랑 여기서 거리가 한 1m 이상 있어요. 그런데 점점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옵니다. 대각선으로 들어오면 삐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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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미리 빵했더라면, 미리 속도를 줄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. 삐딱한 걸 보고 혹시 대비했더라면 블박차 속도가 높지 않아서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겠다 싶은데 어떤가요? 횡단보도도 없고 보행자가 차선을 넘어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살짝 피해가려고 했는데 아예 뛰어들어서 부딪치게 되었습니다. 제가 급정거래 때라도 부딪쳤을 것 같은데 제게 관심 있는 부분일까요? 질문자에게 한 20% 근처는 있어 보인다는 의견인데요. 그런데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시청자 투표해 보겠습니다. 투표 결과 여러분은 보행자 100%라는 의견이 42%. 블박차에도 잘못 있다는 의견이 58%였습니다. 아, 그런가요? 저는 정말 억울한데요. 시청자 투표 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여튼간 앞에서 뛰는 사람이 좀 삐딱하면요. 삐딱하면 똑바로 가는 사람이 팍! 이렇게 들었으면 그건 100대0이죠. 그런데 비스듬히 들어오면 저거 이상하다 그러면 그에 대비를 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인데요. 보험사에서는 60 대 40 대 70 대 30이래요. 블박차가 30 대 40이라고요? 아니에요. 저는 블박차에 담아 20% 전후일 것 같습니다.